양 선수의 팬들께서 파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슈퍼벌드급 퇴강전체 1경기 4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홈코넛 WS 복싱클럽 소속 31세 심장 174cm 체중 69.55kg 지금 프로에 데뷔하는 주문타 데이비스 유주연 정권어 파이널 복싱진 소속 27세 심장 178cm 체중 69.3kg 역시 프로에 데뷔하는 황경민 이번 연기의 주심은 박진신 심판위원입니다. 유주원 화이트! 박진신 화이트! 박진신 화이트! 40대 일기 하자! 13대 일기 하자! 1, 1! 유주원 화이팅! 강선우broенд YEW 오른손 오른손! 뜨 SSP 대 Dakar 에잇! 에잇! 세수씨가 아래로 위하로 잡고 에잇! 에잇! 쑥쑥쑥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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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어렵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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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짧게 해 민준의 손을 더 짧게 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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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하게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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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준비해 한정기! 한정기 한정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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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